한글자막 by 한효정 설암이라는 걸 알기 한 2년에서 3년 전에 이미 제 혀 한쪽 측면에 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쪽 측면이 아파왔어요 이 자극성이 있는 것 특히 매운 음식 먹으면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계속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담이 됐었죠 2년 정도 됐었을 때 아무래도 이상해서 인터넷 딱 찢어보니까 설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의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상하니까 또 갔어요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니까 의사가 한번 조직검사해보자 없었어요 그때 혹시나 저는 이 사랑니가 혀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지식은 그때 막 찾았으니까 부딪혀가지고 상처나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랑니 두 개를 뺐어요 그쪽을 그래서 그랬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혀 측면이 이렇게 불에 대인 것처럼 뒤에서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딱 벗겨져서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금방 나갈 줄 알았죠 근데 일주일이도 안 낫고 한 달이도 안 낫고 그래서 다시 제대병원에 찾아갔어요 서귀포에 있는 이비인효과 다녔는데도 의사들이 약 발라주고 그래 이상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대병원 갔는데 제대병원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약 바르고 뭐 해서 이상 아무 이상 없는 거라고 그래도 또 가니까 조직검사 해보자 했는데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때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확히 그 지점을 난판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뭘 못 먹겠어요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짠 것도 못 먹고 배운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신경질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다른 의사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여차에 왔다니까 한번 또다시 조직검사 해보자 했어요 의자에 딱 앉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좀 큰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들도 제주도에서는 이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봐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치과만 보는 제대 큰 병원인지 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예약하고 가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올라가서 조직검사 했죠 조직검사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갔더니 아 제가 심각한 얼굴 이미 그냥 느꼈어요 암입니다 하니까 하늘이 다들 하얗게 변하잖아요 저도 하얘어요 그냥 암입니다 딱 서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바로 그 순간에 드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과 나는 뭔가 다 왔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 일주일 후에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이 암에 대해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죠 사람이 무엇이며 암이 무엇이며 쭉 막 찾고 찾고 찾다가 동영상 박사님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올라와 있고 또 회복기 이야기 얘기 나온 사람이 야 여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술을 허운 후에 내가 거기로 올라가기로 딱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수술을 그냥 그래서 잘라내고 그래서 하얘간 잘라낸 다음에 입을 다 틀어막아요 절대 못 움직이게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가운데 딴 데도 아니고 이 측면을 잘라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조금 지장이 있었지만 나중에 아주 괜찮아져서 다 문 다음에 몇 마디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집에서 이제 절대 음식물도 이 빨아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삭기로 미음을 이렇게 짜가지고 목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밀어넣고 살이 쫙 빠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제가 집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 친구들 교회 사람들 막 찾아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봉투도 주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필담했어요 근데 필담을 이렇게 몇 마디 하고서 이제 나랑 대화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나랑 몇 마디 하다가 자기들 얘기 쭉 막 그냥 뭔 얘기 막 하다가 갚으려 안 오는 거예요 다시는 올 일이 없잖아요 나랑 그럼 이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굉장히 고독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가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엷은 것인가 그때 그냥 그 한계를 딱 봐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게 굉장히 제게 충격이었었죠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술 끝나고 바로 4월 6일 수술하고 4월 28일 의사가 와라 그랬어요 다시 전이 됐는지 다시 이 혈암은 빨리 전이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혈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빨리 전이 된대요 그러면서 4월 28일 와서 CT 찍어보자 그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저는 몰랐는데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면역증강제를 사 먹어라 그게 암 선고 받으면서 바로 가서 면역증강제를 사드십시오 이렇게 어디 어디 가서 저는 남이 면역 때문에 오는 걸 또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실밥 뽑자마자 5월 초인가 그때 있었을 때 바로 여기 왔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맨 앞에 아주 딱 앉아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사님이 저기서 하얀 옷 입고 쭉 올라오시는데 저는 바로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희망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단코 뭔가를 찾아가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은 것처럼 내가 발려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들었고 박사님 하시는 걸 그때 그때 다 행동했어요 나는 무조건 바꿔야만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웃고 더 까불고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하고 이게 안 늘어나요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쪽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 암이 왜 왔는가를 제가 스스로 알 수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어떤 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늘 제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아내가 농협에 다니는데 농협에서 딸 둘이 있고 셋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형편이에요 눈치상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아내가 셋째를 가졌어요 원치도 않게 우리 딸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셋째에서 넷째를 가졌어요 나 셋째를 낳은 지도 1년밖에 안 됐는데 넷째를 낳은 지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내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막 경제적으로 달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간을 한 일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길어서 눕다시피 우리는 시골에서는요 동네에서 숟가락 몇 개 있는 데까지 다 알아요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동네에서 1, 2, 3 안에 들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친구들 놀 때 저 놀면 놀지 못하게도 하고 그냥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사시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그 가난으로 인한 뼈저림 무시 그런 것들 때문에 제 근본적으로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근본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제가 농협 처음에 방이 끝나고 끝나자마자 농협 시험 봐서 들어가서 2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 돈 가지고서 내 부자로 못 살겠다라고 결심해서 나왔는데 더 부자로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어요 저는 직업이 교회차도 한 6년 7년 교회차 운전도 하고 30대 초 그때 막 초반에 관광버스도 좀 타보고 그러다가 제주도에 별로 헐 거 없어요 저는 과수원이고 땅이고 한 평도 없으니까 집도 없고 그러니까 헐 것 있나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노동이었어요 타일 배워가지고 제가 한 20몇 년을 타일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33살에 만난 농협에 다녔었고 그래서 둘이 열심히 열심히 살았죠 7년 만에 2층 집 하나 샀고 그걸 담보로 잡아서 다시 땅을 샀고 그래서 저희 세 삶은요 이걸 사서 빚 내서 다음에 저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몇 억 빚이 제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그걸 갚고 또다시 담보 잡아서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낳았을 때도 그러던 중이었어요 빚이 몇 억 딱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돈이 제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식 속에는 비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겠다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아이가 들어섰을 때 저는 굉장히 고민 끝에 낙태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그게 전에는 몰랐는데 그거 결심 먹고 그렇게 한 순간에는요 저는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3년 동안을 너무나 아팠어요 저 감정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미치듯 일냈어요 일로 미치듯 일만 하고 일만 하고 일만 하고 혹사하고 내 육체를 혹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이러다가 벌받지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게 해 그리고 제가 전립선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제대로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밤에 손 보러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주 나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또 환경도 안 좋아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유전자가 다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암 걸리기 전에 상당히 피곤했어요 상당히 피곤하고 그리고 과수원도 제가 나중에 사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이럴 때도 저은 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왔죠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들었고 그 박사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실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DNA 공부할 때 있잖아요 DNA 공부할 때 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믿어지진 않았어요 제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믿어졌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아주 내 조건에 맞는 신앙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DNA를 공부할 때 아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끝났어요 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대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그것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가 38도에서 부하되어 나온다는 조건이 맞을 때 유전자가 켜진다라는 걸 듣고서 눈물이 나서 그때도 내가 저 조건만 맞으면 나는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한 여기에서 만난 사람 6명이서 밴드를 만들고서 그냥 저 혼자 글을 계속 써댔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밴드에 올라오기를 한 분이 전병윤연 형제인데 장사 바빠가지고 여기 와서 봉사하래도 안 와야지 위암이 그때 2기로 여기 왔었어요 그분은 2부에 왔었어요 그래서 위암이 위암 판정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수술하라고 하는 걸 이 친구 도망다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술하기 싫어서 그 친구가 두 달 만에 병원에 딱 갔더니 위암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암이 이렇게 쉽게도 낫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달라스에 있는 친구가 직장암 3기이었던 친구가 그 얘기를 같이 우리 밴드에 있었던 그분이 들어져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달라스에 가서 4개월인가 되는데 또다시 거기 인터넷에 뜬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재발됐어요 1년 만에 나중에 한국에 왔어요 와서 들어봤더니 암이 나으니까 헤어져 버린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헤어져가지고 다시 아내랑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는 데서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얘기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겨내겠다고 달라스 갔어요 지금 그런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왜 병원에 암이 없어질 때 안 갔는데 보험금 때문에 병원에 간 거예요 검사에서 처음에 병원에 가서 보험 그거 해서 서류 제출하면 몇 억 나온대 그래서 갔더니 병이 없어져가지고 처음에 암을 보험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을 받았어 보험 받았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가을에 또 왔죠 가을에 그런데 제가 돌아가서 이거 잘 아무래도 박사님한테 한 번 강의 들었지만 열심히 채식하고 운동하고 그런데 제가 두려움이 내 속에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어떤 두려움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암은 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 남았어 그래서 이상하게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183기 가을에 다시 여기 왔을 때 그때 내가 그때도 또 그 맨 앞자리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강의를 딱 하는 도중에 제게 딱 하나의 깨달음이 오는데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노력해서 이게 받아내는 게 아니로구나 한 게 딱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계속 울고 울고 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손수건 주면서 닦으라고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왔죠 그리고 시간도 있고 해서 저는 나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로는 박사님이 서귀포에 제가 5월에 여기 타고 8월에 제주도에 왔는데 저한테 박지호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귀포에 와서 제주시에 와서 강의하러 가셨는데 거기 참석했는데 저기 저 박지호 형제 나은 사람이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은 거고 나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왔다고 한 걸 저는 믿어요 낙엽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사실이니까 풀로 거기 딱 붙였어요 나는 낙엽이지만 저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은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보세요에 그때 아 가을에 왔었을 때 남은자 자매님 얘기하고 끝내게요 그 남은자 자매님 어저께 오셨던 분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너무 힘드니까 나랑 얘기도 많이 못 나눴어요 걸지도 얼마 못하고 할머니의 할머니고 허리 꼽으자 그런데 가을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요 본 사람 같아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177기에는 축복받은 기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계세요 지금 우리 기수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세요에 저는 이제 177기 수석 수료생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달라스 친구도 저 하는 거 보고서 2부에 나도 지호 형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뒷자리로 가고 양보해줬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석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차석 차차석 차차석도 다 아는데 수석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나온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10년 후에도 저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사셔서 1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